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가 오늘 또 삼성전자 거의 총평 및 여러분들 내일을 위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좋았고 모처럼 100원전자의 모습을 탈피해서 시원하게 슈팅을 했어요. 무려 800원 정도 올랐습니다. 1% 1%로 상승했어요. 이런 모습 상당히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 1%가 아니라 옛날 100원전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개미들이 상당히 지쳐 있어요. 짜증나고 거의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진 개미들도 꽤 많고 말 그대로 누 속된 말로 개잡주라고 욕하면서 도망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주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빠져나가면 또 그 자리 부족분을 또 다른 개미들이 채우더라고요. 그 개미들은 계속 달라붙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국민주가 되면은 그 주는 오히려 상승하기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봐도 당분간은 슈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스 꺼내 안에서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은 전 최대 실적, 최대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최대 실적, 역대급 실적.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급등을 할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글쎄요. 한번 내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한다고 해서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날도 꽤 있더라고요. 빠질 날도 있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6일 7 거래를 만에 종가 기준에서 사상치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다만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멈췄고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를 대비해서 한 1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 3,305.2일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달 25일 이후 기록한 사상 최고치예요. 이날 지수는 전 거래를 대비해서 한 2.23포인트 정도 상승한 3,295.44에 출발을 해서 장중 한때 3,313.5일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3,296.44로 내려갔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3,300선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개인은 2,922억 원을 순매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37억 원, 693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7월 5일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로 출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투자자들은 유럽 시장에 주목을 했어요. 유럽 시장 5일에 보니까 유럽 주요국 증시 경제지표 호주에 상승 마감을 했고 이날 독일 DX 지수는 11.88포인트 오른 15,661.97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증시의 CAC40 지수는 14.68포인트 상승한 6,567.54,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는 41.64포인트 상승한 7,164.91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 심리가 아주 높아져서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또 유럽 증시가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을 감안해서 국내 증시 또한 관련 기업들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300선에 안착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방침으로 인해서 독일의 해외입국 제한 조치 완화 계획 등 각종 락다운 조치 해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다 함께 최근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민감업종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삼성 SDI 3.46% 올랐어요.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 1%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오늘 셀트리온이 좀 빠졌습니다. 2% 넘게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졌어요. 1.96% 네이버는 0.12% 내렸습니다. 종목별로는 유가 증권 시장에서 심풍제약이 급락을 했더라고요. 심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 시험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29.92 거의 한가 맞은 거죠. 그러다 급락을 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지수를 볼 때는 미국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쉬었고요. 영국이 현재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0.05% 프랑스 0.33% 독일은 0.57% 현재 지금 하향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좀 더 한번 지켜봐야겠죠.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유럽 기대되고 나중에 이제 밤에 되면 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지표 미국 달러 1131.50 약간 올랐습니다. 달러 일본에도 지금 상승추세인데 110.94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가는 계속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이게 추세성 상승추세인데 약간 꺾였는데 그래도 75.16달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본에나 1,021.44원이고요. 유로완은 1,341원. 중국 유엔에는 175.07원 약간 좀 올랐습니다. 희발유값 계속 오르고 있어요. 1,614.58 국제금값은 1,782.6달러 국내금값은 6만 5천 705.58원 금값은 계속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금리는 계속 지금 보면은 거의 하향세예요. 하향세 지금 하향세인데 1.426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미만으로 계속 와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금리가 튀면은 또 성장주에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까지 금리는 그렇게 튀거나 오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주 오늘 아주 드라마틱 했어요. 좀 빠질 듯 하면서도 또 오르면 하는데 하여튼 흐름은 좋았다. 이제는 좀 약간 상승세로 모드로 가지 않겠나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상승모드 그래도 박스권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박스권에서는 83,000원까지는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횡보하겠죠. 횡보하면서 오르고 횡보하면서 오르고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시고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낙문가는 조정 구간이고 약간의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거북이처럼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 입장에서 단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동양도 보면은 개인들이 팔았어요. 200만조 오랜만에 외국인 129만조 모처럼 들어왔고 기간에서 85만조 정도 증권 54만조 투신 8만6조인데 연기금에서 좀 사더니 오후에 다시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마이너스 396조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외국인과 기간들이 그래도 함께 매수 공세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무려 1% 올랐다는데 큰 의리를 둡니다. 1% 오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오선주도 오늘 300원 올랐습니다. 오선주도 오선주 흐름은 그렇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봤을 때는 약간 상승 추세를 조금씩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오르데리리막 하면서도 상승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막 꾸준하게 모으셔야 돼요. 좀 저렴할 때 참 지지부진하죠. 흐름 재미없고 흐름 진짜 재미없습니다. 흐름 재미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동양도 보니까 현재 개인들이 한 7만조 가까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4만 9천조 5만조 정도 샀어요. 기간이 한 2만 1천조 정도 마찬가지로 보통주하고 비슷해요. 외국인과 기간의 매수 공세로 인해서 오선주가 무려 300원이나 올라줬다. 300원 300%네요. 보통 100원 전자 하다가 300원 정도 올라주는 겁니다. 구역구역 올라가는 거죠. 7만 4천원 7만 6천원까지 빨리 부지런히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갈 길이 멀다. 그렇죠? 오선주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공매도도 확 줄었어요. 공매도 보통 지금 16만조 6만조 2만조 9,800조 그래서 지금 벌써 2분의 1 정도 반토악 났습니다. 오늘 같은 날 공매도 한다는 것도 참 무서운데 그래도 공매도를 하네요. 공매도 치네요. 보니까 의외예요. 의외 하여튼간 이렇습니다. 하여튼간 공매도도 뭐 들어오고 뭐 이리저리 들어오니까 특히 외인들이 이제는 뭐 하다 보니까 참 그래도 재밌어요. 공매도까지 할 정도면은 그리고 선물지수도 지금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빠지네요. 보니까 아쉽게 다우전스 0.05 하락 S&P 0.08 나스닥 0.09 러셀 0.02 지금 유럽도 다 빠지고 있어요. 독일 0.51 프랑스 0.40 영국 0.2 유로 0.43 다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 미국도 하락 유럽도 하락 선물은 하락 중이다.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 소식들은 다양한데 오늘 보니까 뭐 재밌는 소식들 만약 자산 10억 이상 큰 손들은 여름 휴가 전에 삼성전자 산다. 아 보니까 올음 여름에 강세장을 기대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내가 볼 땐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갑질 의혹 미 브로드컴의 공정이 칼 빼놨다. 이 브로드컴 얘들이 좀 갑질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공정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칼춤 한번 출 것 같아요. 제대로 칼춤 쳐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증권에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5조 주가 더 간다. 상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들 쏙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분하게 수량만 모으시면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분이죠. 피터린치 뛰어난 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면 됩니다. 시간은 항상 당신 편이다. 우리 편이다. 우리 편입니다. 끈기 있게 여러분들 존버하는 정신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깁니다. 반드시 흔들리지 맙시다. 옆에 딴지 걸어도 쳐다볼 필요도 없고 내가 갈 길은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천만전자와 같이 손잡고 3년 5년 10년 가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원하는 부 창출하고 수익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